너무 흥분해서 까먹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아, 같이 왔나? 저희 마지막 팬반데 이렇게 와주셔서 뭐 상진 마지막인데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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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음 앨범 나오면 또 와주실 거다? 네! 저희 다음에 이제 로카가 마지막 팬서를 했으니까 새로 앨범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희 페이벌이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귀여운 모습! 귀여운 모습! 귀여운 모습! 걸그러쉬! 슈트! 바지! 오케이. 우리 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한번 수렴해서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어디 가면 안 돼요? 또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더 많이 해요! 우리 팬서를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 저요? 아, 네. 깔통이 나왔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지내는 곳은 경기도 여지입니다. 고양이 여지입니다. 고양이 태어난 곳은 강원도 정상입니다. 아, 네. 갑자기 고양이? 아, 네. 아, 저요? 아현동 태어났어요. 아현동에서. 아현동에서 태어났어요. 이거는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 그래서 이거를 고양이 가평으로 해야되면 새하의, 새목만이에요. 아, 저는 서울이요. 저 압구정에서 태어났어요. 오! 아니, 그 그 정이한테 개그를 한 게 알려주셨나 봐요. 강아지가 네! 헤어야만. 든메멍머멍 자, 여러분. 똥나라의 산에 먹먹이가 치지면 똥끠멍머 아,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몽몽몽몽몽이 똥나라의 산에 몽몽이 같이 지면 똥몽몽 이게 분위기 어떡할 거야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똥나라에 사는 고양이가 울면 아 귀여운데 진짜 좋아 감사합니다.